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 안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4분원이 양옆으로 끼어 있습니다. 그럼 이 직사각형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뉘겠죠. 이 4개의 영역 중에서 a와 b의 넓이가 똑같을 때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인 x값을 찾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이 a부분과 b분의 넓이가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로줄을 그어서 나눠주게 되면 소문자로 이 a부분과 이 a부분 넓이는 대칭으로 똑같겠죠. 그리고 이 밑에도 a와 a가 될 겁니다. 이 4개의 a는 전부 넓이가 같죠. 그리고 이쪽 부분을 b라고 한다면 중심각의 직각인 이 4분원의 이렇게 넓이 이 4분원의 넓이 a가 2개고 b가 하나이기 때문에 2a 더하기 b가 되겠죠. 4분원 그리고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가 2개, b가 하나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도 2a 더하기 b가 되서 이 둘은 이제 같습니다. 4분원 넓이부터 구해보면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pi 그럼 이거는 원 넓이가 될 테고 4분원 넓이는 중심각이 90도밖에 없기 때문에 4분원의 4를 곱해줘야겠죠. 그러면 4pi가 됩니다. 그럼 이 4pi가 이 직사각형 넓이랑 같아야겠죠.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4이기 때문에 4 곱하기 가로 길이는 4pi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이제 pi가 됩니다. 그럼 x의 길이는 2pi가 되겠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